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념하신 하나님, 우리 기초훈련반 3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다시금 전도에 대한 이해와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또 예원교에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는 그리고 다락방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찾는 기중한 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반을 통해서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기중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서 이대교구 하곡, 하곡로 오장산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강, 그러니까 10과제 10과 10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훈련반인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보건 편지든지 또 다섯 가지 확신이든지 또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김대희 목사님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이라든가 했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교제를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전도훈련 교제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전도훈련 교제인데 여러분 전도하면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도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유행이 있을 수 있고 유행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전의 시대는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핫 이슈였다면 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 관심 없어버리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제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엄청나죠. 공중전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휴대폰이 뭐 완전히 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보금이라든가 이 성경말씀, 이 훈련들, 교재 이 부분들은 사실은 식상하거나 뭐 또 뭐 지나간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사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시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레옥기 3장 1절에 8절인데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추레옥기 3장 7절.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해족속, 나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내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리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보면 육신적으로도 그 고통의 학대를 보았는데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의 울부짐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사는 현장에 창세기 3장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절규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아내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 닫고 아니면 이혼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삼의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그 당시는 감독자를 데리고 그들을 성짓는데 그들의 육신의 고통으로 학대를 줬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불신자의 영혼과 정신을 붙잡고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말한다고요?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사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해결 아닙니까? 에베스 2장의 절. 허물과 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 세상 풍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셨고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이거든요. 어디의 구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에베스 2장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말은 사실은 미래도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에는 영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지금 가장 좋은 이 시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기를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시기. 여러분의 젊음. 지금 한국국기 같은 이 시간. 그런데 이 시간도 지나가거든요. 저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이란 영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지나가고.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데 부른받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과 근심과 아픔 가운데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 건져내라. 했던 것처럼 지금도 현장에는 영적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현장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가기 이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에 우리가 복음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은 내 근본 문제에 대한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대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분명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받은 그래서 바울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나의 복음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 가는 곳에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때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원교회에 부르시고 예원교회에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로 각자 주신 달란트가 예원교회에 왜 부르셨냐 이길 때는 복음 전하도록 그게 집적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락방 교회에 보내줘다. 이 단소리 들으면서 다락방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원교회로 다락방하는 교회로 다락방하는 이 전도단체로 부르신 이유인 것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테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냐. 우리 개인의 시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할 일이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듯이 지구의 종말이 오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복음 증거할 사명이 없다면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존재한다는 이유는 생증명이란 말은 집적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는 부분이지만 유행이 지나갔다, 식상하다 그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듣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부르신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보면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100개 넘죠. 수많은 부족 그래서 우리는 이걸 2, 3, 7 나라 오촌 종족 우린 이 부분을 2023년에는 선교 원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복음 증거부터 시작됩니다. 2, 3, 7 나라 오촌 종족은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 7 나라 오촌 종족은 내 개인의 복음과 함께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시작이 땅끝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 증거하지 않고 오촌 종족 2, 3, 7 나라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2, 3, 7 나라 오촌 종족을 향한 첫 스타트입니다. 현재 선교에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수많은 부족 국가들 복음 듣지 못한 나라들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3분의 2 이상이 방치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복음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중에 선교지도 갈 데 없고 어디 갈 데 없다. 그럼 저도 농촌에 가서 복음 전에 순회하면서 농촌 순회사역에 순회사 복음들 많은 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더욱 안타고 온 곳은 교회가 많은 도시의 사람들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들어도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것. 제가 지역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말은 우리는 의대적으로 전도라는 관점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의대적인 관점. 만약에 북한에서 관점이 난파됐을 때 이 사람은 난파된 관첩으로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을 포석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캐내거나 어떤 간첩으로서 난파된 어떤 사명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을 소비자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복음 전화해야 된다는 그 관심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계 전도잖아.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 적어도 1년, 2년 만났다. 그건 당연한 거라. 이게 보니까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부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출애금 시키였던 것처럼 그들을 지금 현장에 사당이 잡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명령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내지는 유언 여러분 산 사람의 소원들이 중요한데 마지막 주님이 지상에서 물론 승천하셨지만 지상에서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전도는 명령이라 괴로움과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는 설레야 돼. 설레임. 캠프가 설레야 된다니까요. 전도가 설레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구제 15절을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역으로잖아요. 아름답도다. 가장 아름답다는 말은 뭡니까? 기하다는 거거든요. 기하다. 기한 거. 아름답도다? 전도들의 발의역으로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어찌 이사회의 합장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게 뭐냐면 최고의 가치 있는 거는 귀정한 거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전도라는 부분에 편안하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아닌 설레임으로 와야 돼요. 축복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행복으로 와야 돼요. 가치 있는 걸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교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 이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뜻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의리고 입으로 씨나여 구원의 일이리라. 다시 말하면 고령들장 20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에서 어떤 분인 것을 전함으로 말면 그들에게 구원받는 도구잖아요. 구원받는 도구. 구원의 도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잖아요. 전도가. 방법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사모라. 마태복음 28장 19죠.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20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 테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지니. 모든 족속입니다. 족속. 그래서요. 우리는 성교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지금도 보면 제가 10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인도네시아 캠프를 처음 갔는데 그때 복음 전이었던 것이 생각나요. 생각나요. 모든 족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성교사님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순회만 갔다 가요. 그것도 일주일. 그것도 좋은 호텔에 가서 그나마 그래서 구경하고 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해외 캠프에서 복음 전했던 것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어떤 족속사님이 그랬더니 우크나이나 2010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도 어떤 족속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현장에 나갈 때 설레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신데 그 족속사님이 보세요. 더 나가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절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끔 캠프를 나갔다 오잖아요. 제일 얻을 때는 힘들 때도 있잖아. 스케일도 있고 그러다가 캠프 나갔다 오면 그때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영적도 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전도는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명령. 안 하면 죽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증거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 끝이 이거예요. 복음 증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나이 들면 은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은퇴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는 고린도 전석 부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왜냐하면 왜 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왜 화가 우리한테 이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승리와 그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승리와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에 대한 박멸과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 일을 고린도 15장에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신 것을 믿으면 상대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해서 해방되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잖아요 골레스 1장 13절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이 해서 해방되잖아요 운명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는 나에게는 구원이지만 상대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전도인데 그러면 상대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잖아요 화가 거기에 안 미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화와 진노와 창세 3장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은 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원 공동체로 그리고 이 다락방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열매 있다 없다 떠나서 근본적인 정체성 누가 뭐래도 이 정체성은 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도록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한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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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이거든요 그리스로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는 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인됐을 때 그리스로께서 우리에게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거든요 최고의 사랑과 축복과 응답은 복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로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약에서 건지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로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로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미션이라는 거죠 그 미션을 통해서 증인되려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주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내가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성세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물론 인만회도 되지만 우리가 이 전도에 증인될 때 하는 역사신단 사실상 인간은 뭐 한다고요? 사실상 인간은 뭐 하고 있다고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 저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왜 마음이 촉촉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되냐면 저희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위험한 풍파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저희 형제가 지쳐서 허덕인데 파도가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라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막 촉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캠프 나갔을 때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상대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뭐 관계된 데가 관계된 데가 없어가지고 관계된 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옷가게 가가지고 옷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주인은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키는 크고 앉아서 머리 이렇게 옷을 고르는데 저를 보면 휘히 웃어요 보니까 약간 느낌이 아 이분은 약간 모자란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 근데 권사님과 같이 들어가가지고 권사님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분을 데리고 권사님 집에 가서 영접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 서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봤더니 72년생의 나이가 꽤 들어요 키도 크고 그랬더니 아가씨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먹고 약간 뭐 쫌깃해 그래요 보금을 이제 전해서 영접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뭐 이웃사람 가족사람 동네도 왔고 우리 교회 등록도 하게 되어주고 이제 신방을 갔죠 그 집에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셨더니 어머니 기존 교인인데 나이가 이제 나중 봤더니 이분이 72년생이니까 어머니가 침대에 누우고 계신데 뭐 거의 노인되니까 누워서 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보고사가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지 못하라고 우리를 방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 왜 들어오냐고 신방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제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요양보고사분도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영접을 보금을 전했는데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평생 뭐 예수님이든 모르는데 입으로 따라하긴 뭐하고 마음으로 따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끔 이렇게 보금 전했는데 약간 이렇게 주저주저하니까 약간 이제 우울증 약국 드시는 그분이 성도님이 언니 언니 영접해 영접해 왜 영접 안해 막 이렇게 돕더라고 위로도 그 이후에 이제 뭐 신방도 가고 내가 메시지를 좀 줬는데요 나중에 권사님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권사님이 이제 그 분 이제 우울증 약 드시는 분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한가봐요 딸도 똑똑했다 뭐 스물다스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공부도 잘했다 뭐 만문 열건 있는데 그 학원 쪽이라 강남교회에서 거기 아마 이제 거기 요양보고사 센터장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원결하면 다칠 것 같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적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어머니가 반대하는 어머니가 그 딸한테도 야 이 동생 삼았는지 이 동생 권사님인데 동생 말 잘 들어라 이 보금 예수님 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지금 마음 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눈물이냐면 현장에 가면 영적인 거지들이 많아요 영적 거지라는 말이 좀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처럼 먹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해요 먹자 없는 양 먹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은 민망해야겠다 민망이 다시 말하면 불쌍해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면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늘 탄식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아요 불쌍해야겠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에 지쳤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전도는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치유잖아요 근본 치유잖아요 근본 치유라는 말은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에서 이제 의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지옥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고 근본 자체가 치유라는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치유는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거든요 영육관에 예수 믿는 우리는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근본 치유라는 말은 뭐냐면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토탈 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니까 영적으로 거지라는 말은 실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요양보고사 그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얘기했던 교회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교회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이 70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가 봐요 그러니까 평생 상처에 시달려가지고 권사님이라는데 시달려가지고 계속 죽일 놈 살놈 계속 죽일 놈 살놈이에요 죽일 놈 살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권사님이 계속 이분을 돕냐고 우리 저기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거지 중에 산거지들이 엄청 많아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현장에 가보시라니까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저기 갔는데요 지역에서 캠퍼 갔는데 지역의 집사님들이 옷 수선하시는 분을 관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캠프 때도 한 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옷 수선하는 데 오장선 지역에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성들이 갔을 때는 그냥 교회 안 다녀요 그랬는데 제가 갈 때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지 한 40몇 년을 다낸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딱 물론 이제 외모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한 70 된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저한테 여호와 증인을 아가씨 때문에 다녔다니까 그런데 얼굴도 그렇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보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또 안 믿더라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기계적인 예수님 그리고 구원도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놔두고 음식을 안 먹는 거는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차를 놔두고 수십 킬로 걸어간다 그것도 너무 고생이잖아요 물집도 생기고 힘들잖아요 차가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밥이 있으면 밥 먹으면 되는데 그걸 놔두고 안 먹는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세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고 혼자 나 홀로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혼자 짝사랑 한단 말이에요 구원도 가봐야 한다고 그 자체가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이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보면 영적 거지처럼 불신자든 신자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그렇죠? 도전도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짐진자들이 영적으로 짐진자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장 사도행전 10장 38장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마귀의 그 이를 멸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죄의 종로를 타게 돼가지고 그거로 말면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운명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마귀의 일 그 일 불신앙의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담없이 누리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짐진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노예된 자 세 번째 영적으로 노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산용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한 자문자는 앓고 지금 불순정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한 번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노예 된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 참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부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캠프를 갔는데 갓 결혼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가 한 세, 네 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니까 들어가서 보금을 전했죠 들어가기 전에 딱 현관문이 안 했는데요 부적이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부적이 뭐 30대 초반이잖아요 세네 살이니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 지역에 이제 젊은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아마 간호사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인가 봐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결혼하고 같은 직장 안 다니게 되니까 지옥에서 캠프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집사님이 아 그 언니 직장에서 같이 생활했던 언니 계속 기도했는데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뭐 영접 관계전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 언니도 보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그날 제가 가서 남편이 이제 경찰인데 남편이 없을 때 가서 이제 보금을 전했죠 근데 이 부적은 뭐냐 했더니 시어머니, 시어머니, 친정마 다 불교고 부적을 붙이는 게 젊은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 친구고요 직장 동료 그분은 젊으니까 잘 듣더라고 영접도 하고 고맙다 교구도 하고 다락방은 이제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이 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직장 동료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금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게 참 좋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락방 문을 열어가시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온다고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 이전에 그냥 이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부담이 아닌 축복이고 갈등이 아닌 누림이다 캠프는 부담이 아니라 설레인다 나중에 이제 일꾼 부족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특정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이 찬 경배의 대상인데 당연히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을 보면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뺏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어떤 세상을 가지고 이 사단이 자기가 경배의 대상으로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 사단은요 이게 무속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인 지역에 갔는데 캠프 갔는데요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지역에서 완전 집사인이라더라고요 무당집이 생겼다고 그래서 캠프 하는데 그걸 갔죠 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욕을 하고 그래 휴쉬 하면서 차를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다 댔다는 거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과 같이 가서 막 소리 지르려고 그 분이 차 도와줬어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차 파킹 해놓고서 전화번호 잘 안 보이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전화 걸어가지고 통화도 해주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들어가려야 했던 무속인이야 가게 앞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십자가 보인다고 가라고 팀 등에서 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보인다네 나는 뭐 보인지 안 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도와줬으니까 차 도와줬으니까 가란 말을 못하고 문자 박대를 못하고 들어간다 그랬더니 나이가 드시고 시달려가지고 이제 곧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어 다녔어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배의 대상을 뺏어버리는 사단 하나님 앞에서 딱 물고면 되는데 우리 강남에서처럼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산 재물이 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재값을 대신 향기로운 재물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믿음의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물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탁! 무릎 꿇게 돼요 사단이 더 나가서는요 출입국의 20장 4절을 어디다 보면 경배의 대상을 우상 섬기거든요 보이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당연한 거지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예림의 29장 10절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인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인데 우리는 더 나가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어떤 부름이냐 전도에 대한 부름이시다 왜냐 현장에는 영적 무지로 거지로 짐진자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 거지든 짐진자든 노예든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너의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걸 믿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축복을 조금씩 조금씩 믿게 되고 누리다 보면 그 문제가 치유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근본 문제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고요? 전도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 나중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하면서 전도하도록 하는 거죠 자꾸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마태문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란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때 결론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기 이전에 마태문 4장 19절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사람 낳는 어부로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예원교회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길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꼭 길이다 사도인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게 구원하더만은 다른 일이 없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낳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 축구를 누르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될수록 이 부분을 더 누리셔야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 더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가보문 3장 13절 15절 우리가 전도자는 함께 있기하며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인만웰 그래서 여러분 393 얘기하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삼세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든동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전도자가 우리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전도만 하다 보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함께 있기야 하며 인만웰 목상 집중 40일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삼세팅 하나님의 형상회복 생기를 불어놓으시고 에든동산의 축복을 먼저 강단 말씀을 잡고 홀로 있을 때 홀로 다락방을 계속하면 반드시 전도자의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만큼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세요 물론 현장에서도 치유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를 주기게 합니다 이 전도는 결국 성삼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힘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가장 쉬운 게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누린다면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를 주기하미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부르고 계시냐 주력의 3장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한 듯이 지금도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영혼이 영혼 정신 육신들이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너는 사단에게 단지 헛개비처럼 속고 있을 뿐이다 이 마귀는 실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어지면 흑암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복된 소리를 전하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강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혼교회 부르신 것은 지금도 현장의 영적 거지로 영적 짐진자로 영적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있기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